여성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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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디 가요 어디 가. 혼자 와요 혼자 잘 안다 하면. 니가 딱 빠고 난데. 딱 빠고 난데. 딱 빠고 있네. 너무 덥다. 엄마. 왜. 아버지. 엄마 우리 왔어요. 왠일로 뭐 이제 오는. 아버지 뭐 아프다면서요. 엄마 지혜민 아프다 해도 오지도 않고 지혜민 생일 때 오지도 않고. 엄마 오지마는 안 왔지 뭐. 아이고 잘 온나. 왜 둘이 같이 오네. 야 뭐 딸로 얼마 하네. 네 오셨어요. 지혜비만 생각해. 아버지 밥 먹는데. 엄마 삐지셨나 봐요. 그럼 고관절이 아픈 거야. 여기 어디 여기 무릎이 아픈 거야. 살이 여기가 여기가 지금 병이 뭉쳤는 거였어. 여기가 지금 딱딱하고. 딸이 이래서 좋아요. 병원 가봐야지. 병원 가긴 뭐 병원 가. 밥은 치료하는데 얼마든. 필요하는데. 딸이 내주겠지 뭐 이딸이 내주겠지. 네. 이가 진통제. 진통제인데 아픽입니다 이래야 돼. 마양이의 진통제인가봐요. 되게 아프실 텐데. 어머니 좀 삐지신 것 같아요. 삐지시겠죠. 설거지 하세요? 내가 설거지 도와드릴까? 저거지 할게요. 딸들이 안 하니까 사회라도 해야 돼. 딸들 우리 딸들은 일하면 큰일 났어. 어디 어디 상에. 이 허리도 어제같이 이래 아프면 그을지도 못하잖아.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지. 홍의로 막을 수 있는데 왜 터진다. 50년이 넘 때는 내가 이제 막 아프다는 소리 하지. 뭐 기가 따가고 못 살다 아주. 어머 다 아파. 뭐 50세가 아프고 더 젊은 사람도 다 아프고. 내가 이래 아픈 개가. 그 쓰레스 쪽아이고 이래 아프다. 완전 원했어 완전 원했어. 내가 스트레스 아니면 살다만은 스트레스 때문에 모아살면. 모아살면 죽어라 왜. 죽기는 해 죽어야지. 이 좋은 세상. 이 정도는 훌륭하지. 됐어 됐어 됐어. 그래도 아픈 사람이 제일 서럽네. 누구나 아프나 누구나 아프나. 강도가 더 심하잖아. 강도 심하긴 뭐 내가 아플 적에는 뭐. 저 꾸준금도 하나 약이라고 안 갖다 주더라. 갖다 줬겠지 엄마가 잊어버려. 갖다 주기는 뭐 같이 물어봐라. 아버님 갖다 줬나. 길이 차게 갖다 줬지. 그러면 입에다가. 그걸 갖다 뽑아 심어. 하면 안 되지. 그러면 신문에 나가야 되는데. 아빠가 갖다 따 먹여 뿐데. 군박받지 말고 가자. 내 차 타고 가자. 어머 뭐 지혜이 핏 만드는 게 뭐. 가지 뭐 오라마나 하다 오지 마라. 우리 딸들은 저 아버지도 좋아해. 저 딸들 키울 때 잔소리도 안 하고. 뭐라 하지도 안 하고. 딸이 많이 낳아서 딸은 좋아해.